와, 징이네. 징이네. 이야, 여기 완전 해안가인데? 사람이 하나도 없네. 한번 들어가야 하는 거 아이가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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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꼬말리야 해적인데요. 형님. 형님. 꼬마. 들어가야 돼. 바다를 질러서. 들어가야 돼. 오우. 물에 다 넣었다. 아 좋다. 아 좋다. 오유에게 났다. 오유에게 났다. 고생 많이 했어.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. 감사했어요. 아 진짜 감사했어요. 으야. 빤스 입고 다 내놔. 빤스 입고 다 내놔. 너는 빤스 입고 들어가. 몸이 되니까. 됐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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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. 이제 바다 좀 잘할 거 아니야. 그렇지. 와. 몸이 좋으니까 또. 그러니까. θщё는 거.